크로마 ATE 주식회사는 1984년 설립된 이래 크로마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정밀계측장비,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및 지능형 제조 시스템을 30년 이상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및 품질 검증 관련 자동화 솔루션을 통합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조기 크로마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영상 성능 분석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패턴 발생기와 국제 표준에 따른 영상의 색도, 휘도 및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하는 컬러계측기 공급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로마가 지원하는 광범위한 직류 및 교류 전원, 전자부하, 그리고 디지털 전력계들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크로마의 계측기 제품들은 에너지 재생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통하여 높은 사양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수동형 소자 테스트는 인덕터, 캐페시터, 저항, 그리고 권선 부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분석합니다. 크로마의 자동화 시스템은 재료 공급, 계측, 광학 검사, 분류 및 포장 등의 생산 라인 운영에 비약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크로마의 전기 안전 테스터는 전기 전자 장치 및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내전압, 절연 저항, 누설 전류 및 접지 저항 등을 측정합니다. 반도체 칩 테스트는 반도체 칩의 복잡한 기능과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점 목표입니다. 크로마의 픽 앤 플레이스 핸들러는 후 공정에서 정밀한 온도 제어와 더불어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통해 불량 반도체 칩을 분류해냅니다. LED 시험 장비는 웨이퍼 검증, LED 패키지 테스트, 그리고 등기구 생산을 위한 원스톱 고속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LED 드라이버의 전력 효율 평가를 위해 직류 부하를 시뮬레이션하는 LED 배열을 통해 정전류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전자계측, 광학 측정 및 온도 제어 등의 핵심 기술들을 결합하여 제작된 광학 테스트 장비는 포토 다이오드와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광자의 특성을 해석하고 수명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광전지 인라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은 자동 광학 검사, 전압 전류 측정 및 분류를 통합하여 정밀하고 효율적인 구분과 낮은 파손류를 실현하였습니다. 직류 전원 공급 장치는 태양광 패널의 전압 전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여 최대 전력점 추적 성능을 평가합니다. 크로마의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에는 전기 자동차의 모터 드라이버, 차량 충전기, 직류 컨버터, 그리고 전기 충전소의 엄격한 테스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류 및 직류 전원 공급 장치, 전자 부하 및 전력 측정기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 장비들이 통합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마의 배터리 테스트 솔루션은 충전 및 방전율, 충전 상태, 정확한 전압 및 전류 측정, 뿐만 아니라 온도와 같은 테스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터리 셀 형성, 배터리 모듈 및 팩 테스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최대 핵심인 크로마의 지능 제조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든 스테이션의 정보를 관리하며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맞도록 로봇을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크로마는 30년 넘도록 테스트 및 측정 분야에 기여해 왔으며 전세계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 테스트 솔루션, 자동화 조립 설비 및 지능형 제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마의 비전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고객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진보된 테스트 및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을 회사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는 첨단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신뢰성 있고 독창성을 갖춘 제품 개발에 매년 많은 인력과 자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 광학, 기계, 온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선도적 기술 및 통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로마는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과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크로마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및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독창적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등 가치 높은 서비스를 현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치 판넬, 재생 가능 에너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친환경 조명, 광통신, 태양광 에너지, 친환경 전지, 이모빌리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로마는 우리 매일의 삶이 더욱 스마트해지고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